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りんごちょっとだけ食べさせてあげる では この中へ いざ ドキドキする 最悪 どうした? 食べる 大丈夫 食べる 美味しいかい? 美味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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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もっと食べる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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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じゃあちょっとご飯にかけよう 그리고 뒤로 먹으러 갈게요 이제 먹으러 갈게요 맛있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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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샀다 납미 alternativ 응! 입이 좀 더 맛있어 요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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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샤